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한, 피씨방! 희철이네, 신동한, 피씨방! 근데 확실한 건 너네가 못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쟤네 진짜 못해. 그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지금 뽕상이가 너무 못하는데? 앞 싸운다, 얘를 잡자. 앞에, 앞에. 어디, 어디. 야, 너네끼리 가면 어떡해. 아, 아! 나 하나 잡았어? 와... 잘한다, 얘들. 하나 컷. 얘네, 뽕상이랑? 아니, 아니, 다른 애들. 얘네 진짜 못하는 거 같아. 뭐 딱 봐도 못해 보여. 어, 이건 진짜 피해 피인데. 둘 컷. 진짜, 저게 피해 주고 진짜, 저거 잡아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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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너가 이것만 잡아주면? 이런 거 잡지. 1점 얻었고요. 우리 1점 얻었어. 기차 안에 숨어있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안에도 형 풀려있어서 나랑 싸우지 않고 다른 애들이랑 싸우는 걸 이용하면. 작전을 펼시를 해야 이거야? 그렇죠, 얘 숨어있다가 애들끼리 싸우면 그때 형 일단 바위 같은데 이런 데 숨어있어. 자, 이제 애들 돈 나옵니다. 야, 태준이 맞는데? 태준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안 죽어. 아니,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기지 뺏기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근데 지금 다 눈치 보고 있어. 먼저 안 싸우려고. 아, 기지 뺏긴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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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들어가야 돼. 각박했어, 각박했어. 하나 죽었다, 하나 죽었다. 이렇게. 저 멀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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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핑핑핑. 어, 뭐야? 우리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야, 나루 바뀌니까 이거 뭐 내가 너무 잘하나? 이제 1점 남았어요. 이제 2점 획득이거든요. 오케이, 라스트. 우리 왜 1등인데? 간 보는데, 얘네들? 야, 간 좀 그만 보라고 그랬을까? 야, 간 보다 살찌겠다, 야. 어, 태준 있죠, 태준 있죠? 태준이 어딨어? 태준이 내려와. 어, 나 안 죽어, 안 죽어. 어, 야, 뒤에, 뒤에. 숨어, 숨어, 숨어 봐, 숨어 봐. 나 거의 다, 내가, 야, 양념 다 해놨어, 야. 내가 그 마무리할까요? 야, 마무리하면 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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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마무리. 어, buddy.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못 했어. 안 보여, 안 보여. 야, 양념 다쳐놨는데, 연막 탄까지 쏘네. 기차 빼주면 이기지않아? 그렇지. 기차 빼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어, 이 있잖아, 이거. 고스틱, 고스틱. 오 오 오 오오오 독 독. Зд Survey. 톡 톡 톡 톡 톡. 다 죽었어, 우리? 어, 기차에 태준아 들어왔다. 왜. 아냐아냐, 아파.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2대2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2대1이야 세준씨는 정말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지 세준씨는 정말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야? 2차 안에 한 팀이 있고 아직 들어가지 말고 얘네는 눈치 보고 있어요 어 나이스 어 뺐나? 나야? 뭐야 안 막는데 얘네들? 나야 나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점수 봐봐 마지막 기차 내가 했어 봤어? 야 이거 재밌다 아 아 형 많이 때려주자 않았네 200점 사면 뭐 발렌타인데이지 아 우리 태준씨 너무 고맙다 제가 감사하죠 뭐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어 언제 또 봐 우리? 어 볼 날이 있을까요? 다행이다. 불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물 맞아. 선물? 무슨 선물? 이렇게 게임을 못했는데 무슨 선물을 줘? 선물 있어요. 스피커? 스피커요? 아니 스피커 말고 스티커. 진짜 이거? 스피커요? 그때 진짜 스피커 준다고? 이야. 이거 들고 다니는데. 이거 블루투스예요. 진짜로요? 이거 이어폰 형식으로 이렇게 끈 다음에 이렇게 이러고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니냐. 근데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와주셔서. 이건가? 이거? 설마 이거? 이거? 진짜 이거예요? 진짜 이거 줘? 왜 우린 안 주고? 어이 우린 안 주고? 이거 준다고 진짜로? 진짜요? 우와 이건 스피커즈 아니야? 잠깐만 잘 생각해봐요. 이거 우리 중에 한 명 가지고 되잖아. 진짜 이거 줘요? 이거 줘 진짜 대박이다. 아 이럴 거면 나도 이런 식으로 안 했지 제대로 했지. 대박. 모카드도 들어가고. 예능으로 했지 나는. 이거 블루투스 되는 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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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어폰 껴서 이렇게 뒤에 붙이고 다닌게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리고 야구 좋아요? 야구나 축구? 야구나 축구장 가서 이제 응원할 때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빠빠까빠빠.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와줘서. 와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케이스 필요해요? 케이스는 여기 있긴 있어요. 케이스 제일 많다. 아니 형 이렇게 들고 가죠 살아있네 여기 라인하고 다 들어있을텐데 집 어디에요? 여기 XXX라고 오.. 몇 동 몇 대예요? XXX둥이 XXX둥이 XXX둥이에요 비눈을 넣는 거예요 XXX둥이요 오케이 형 원래 들어올 때부터 XXX둥이었어요 아 알겠어 아 오늘 너무 고맙고 뭐야 야 집 살 때 밥이나 술 좋아하시나? 술 같이 먹죠 아 그러면 언제 한번 둘이 술 맛있게 먹어요 네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둘이 술 맛있게 먹어요 술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너무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요 안녕 가보겠습니다 안녕 야 아싸 저런 친구도 될 거면 어떡하니 어 이거 진짜 좋아? 야 게임 잘 못하잖아 쟤 무슨 태준이야? 이태준 어머 성도 수근이 형은 아직이라고 똑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 이태준이네 근데 이거 재밌긴 하다 이거 재밌네 이 모드? 어 이 모드는 좀 이 모드는 60명 안 들어오니까 재밌긴 하네 그렇네 아홉면수 최대 아홉면수 자 그럼 오늘도 방송 시작해볼까? 흰철이네 신동완 PC방 구독 좋아요 흰철이네 신동완 PC방 우리는 슈퍼주니 아홉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이차씨 저 왜 불렀어요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와 여러분 12월 12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Apex 레전드 있잖아요 네 미라지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뭐야 뭐야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와 아 새로운 모드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악절을 플레이합니다 테스트 파인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겟해보세요 야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 자 주말에도 에이패스 레이저 Intel, powering you to master your potential Intel, unleash your brilliance